뜨뜨는 이사할 때 네가 컴퓨터 옮겨주고 나는 왜 니네 이사할 때 잡초를 내가 뽑는 거야? 우리 형이잖아 아 그래? 동생들이 무슨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아 맞아? 저희들보다 집에 갈 때 제 차 세차도 줘 도망쳐 일단 형도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 저희 집에 마당이 있어요 지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단 말이야 야 씨 그래 이걸 다 뽑으라고? 네 아니 이런 거는 네가 친한 뜨뜨 뜨뜨 시켜 맨날 뜨뜨 뜨뜨 이런 애들은 좋은 거 시키고 맨날 나만 무슨 방작 폐기 시키고 아니 오빠 식두리라면 타요 식두리라면 타요 식두리라면 타요 아 그럼 저 작업복 하나만 줄어들어 그래 얘 이거 바지랑 아 이건 메이드복? 바둑이야 또 바둑이야 야 이거 뭐야? 아니 얘잖아 얘 잠깐만 어? 설마 이거?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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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갈아입는 거 좀 그렇고 아 속바지 오면 갈아입고 아니 속바지가 형도 아니 오빠 저한테 왜 그래요 오빠 오빠 저한테 왜 그래요 오빠 아니 대충 가리면 되지 아니 자 그럼 갔다 오세요 노템이라고? 아니 그리고 노템이래 내가 안에서 봤거든 내가 검열해 봤는데 입고 홈이 지라지? 그러면 사고나 우리 방송 오래 해야 되니까 어? 왜? 뭘 확인하셨어요? 동료 BJ 모니터 해줬어 왜 동료 BJ 모니터 해줬어 왜 동료 BJ 뭐 사고 아니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니 신입 BJ니까 판단 뭘 신입이 전부 다 우울했는데 비즈니스야 그냥 정말 일 알아서 일만 하자 나 진짜 이러면 너랑 합방 못해 진짜 저는 일만 할 수 있을 때는 다른 여편이 없을 때 이제 일 하세요 예? 너는 외몸이 세 개냐고 저는 집 주인이에요 아니 이런 거는 왜 나를 보냐고 니가 친한 뜨뜨뜨뜨뜩 이런 애들이 시키라고 형 그림 봐봐 딱이야 느낌이었는데 형이 요즘에 썸네일 보고 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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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놀ما님이 너에서나 뚜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NORM Ap ran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 잠깐만요 내가 워낙 Come CIGHOO 시청자가 소통할려고 아니.. 위 아래 이게 찌근함 뭐에요 그까! 그까! 태형아 입어라! 태형아 입어라! 태형아 입어라! 태형아 입어라! 그쵸? 물론 디테일하게 안쪽에 그 풀들은 없는데 그래도 봐봐요. 많이 깨끗해졌죠. 왜냐면 이렇게 많이 깨끗해졌고. 오 반응 좋아. 왜 형이 좋아? 우리 그 과자. 가위바위보에서 맛이 고개줄게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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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우리 둘이 가져올게요. 우리 둘이 가져올게요. 가위바위보. 그럼 혼자 갔다. 이거 맞아? 맛있을까? 그냥 냉장고만 갔다 와. 아.